아마 MBC도 어제 보도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많이들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순진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 기록이 경찰로 이첩됐다가 회수된 날에 그게 8월 2일이잖아요. 그렇죠.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그리고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등 실무선까지 직접 전환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훈 전 비서관, 신범철 전 차관 등에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의 통화 내역을 보면 8월 2일 오후 1시 25분에 대통령이 임기훈 전 비서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이때가 해병대 수사단이 오전에 사건 이첩을 완료하고 경복경찰청을 빠져나온 이유였다는 것이고 이때가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낮 12시 7분께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세 차례 전화를 건 이후인데 즉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장관한테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이첩 완료하고 경찰청 나온 다음에 담당 안보실 비서관하고도 통화하고 이렇게 움직인 게 드러났다. 우리의 추정이나 예측이 딱 맞은 거야. 이종석 장관한테 분이 안 풀려가지고 세 번씩이나 전화한 거야. 전화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장관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안보실 국방비서관한테도 왜 전화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못 믿는 거야? 차관한테 또 전화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본인이 직접 이 주요 장면 장면마다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다 챙긴 거 아닐까? 안 챙긴 거지. 그렇죠. 직접 지시하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왜 챙겼을까? 회수했어? 회수했어? 어? 됐어? 확인했어? 제대로 이행했어?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그렇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김기환 사령관이 원래 군사경찰법을 보면 소속 부대장이 지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소속 부대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해병대 사령관일 수밖에 없어요. 해병대 사령관한테 야 그거 빼라고 빼라. 그러면서 국가안보시라도 연락하고 연락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병대 사령관한테 압박을 한 거야.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은 이거 하면 직권남용 되냐?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안 되겠는데. 미적미적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 결국은 해병대 사령관이 그래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그냥 이첩해버리겠다고 간 거잖아. 갔는데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법으로 다시 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넘어가기 직전에 어찌 됐든 간에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 보고서 들고 그냥 경북경찰청으로 가버린 거잖아. 그 전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갔으니까 빡 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에서 경로를 했다고 하는 날짜가 7월 31일인가 아마 그날이잖아요. 그런데 수사 기록이 이첩이 된 게 8월 2일이잖아. 내 말 안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외 출장 우크라이나 아니다. 우즈베키스탄이지 우즈베키스탄 가해있는 국방부 장관한테 휴가 중이잖아. 또 그날 윤 대통령이. 자기는 또 저도 가서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국방비서관 국방부 차관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생각하면 그 분을 못 사귀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가 거기다가 계속 뭔가 얘기했을까?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정책은 어떻게 이렇게 뭐 다른 모든 정책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이루어질까? 실행이 되고 있을까? 그것도 검사 시절 때 쓰는 휴대전화 들고 계속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체리 따봉폰. 체리 따봉폰. 아이씨 갑자기 또 확 화가 나는데 한결의 육면으로 가주십시오. 대통령이 이렇게 이 지격까지 가니까 이시원, 임기훈, 유재은 한라인 대통령 따라 복심도 뛰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시원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데 공직기관 비서관까지 나서가지고 막 전화 돌리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해병자 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최상병 순진 사건 기록이 회수된 날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를 한 걸로 드러났다라고 돼 있는데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의 통신기록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이시원 전 비서관은 최상병 순진 사건 기록 회수가 있었던 8월 2일을 시작으로 8월 9일까지 유재은 관리관하고 5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같은 기간 동안에 임기훈 전 비서관하고는 모두 15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고 이 임기훈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이종섭 장관의 참모죠. 그와 함께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핫라인 역할을 해온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과 15차례 통화를 한 것이다. 그리고 통화는 기록이 회수된 날인 8월 2일에 집중이 됐는데 특히 회수 결정을 앞둔 때에는 이시원, 임기훈, 유재은 순으로 계속 통화가 이어진 사실이 확인이 된다. 그래서 사건 기록 회수가 이시원 전 비서관으로부터 비롯된 걸로 보이는 정황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화가 쭉 이루어지면서 유재은 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쪽에 전화를 걸어서 기록 회수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어떤 라인이 확인이 된다. 이게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전화를 하니 공직기관 비서관까지 나서서 뭘 공직기관 비서관이 나설 일이 뭐가 있어 여기에. 그래가지고 국방부 자관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유재은 법무관리관까지 쫙 해가지고 경찰에 가 있는 걸 사건 다시 돼가지고 오고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국방부 장관이 니네가 해 그리고 넘긴 거예요. 국방부 조사관은 헌병대거든요. 일단 경찰에다가 먼저 넘긴 거지. 군 경찰한테 넘겨놓고 조사본부에서도 이거 혐의 뺄 수가 없는데? 그러고 나니까 유재은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군 검찰단을 동원해가지고 압력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혐의자에서 빼버렸다는 거 아니야.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거는 도저히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신상까지 쭉 하고 다 집어넣어서 흔적 남기는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나섰는데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 우리나라 경찰하고 검찰도 배워야 돼. 국방부 조사본부 내가 볼 때는. 걔들도 그거 기록 남기고 있을까? 대통령이 지금 위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나한테 얘기했다더라. 이런 거 할까?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하지? 내가 볼 땐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군 수사 해병대원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또 사망한 훈련병이 있잖아요. 이거는 수사 제대로 하나? 이거는 그냥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아니 군이 수사할 권한도 없는데 니네들이 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하고 혐의를 특정하고 그렇게 해 그냥 넘기라고 했대잖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 바로 경찰로 넘겼을까? 군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